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루윗에서 굉장히 좋은 마이크를 봤잖아요 100만원에 이 정도면 보컬 기타 할 것 없이 전천호 마이크로 너무나 좋은 퀄리티를 뽑아줄 수 있겠다 그러면 과연 이 루윗이라는 브랜드에 거의 400이 넘는 돈을 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가 안될 수가 없죠 오늘은 저희가 루윗의 LCT1040 최고급 튜브 팻 마이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LCT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성함이 임춘택이라는 분이 갑자기? LCT가 뭐에 약자일까 생각하다 갑자기 불현듯이 임춘택이 딱지않고 머릿속에 그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셨나요? 아 임춘택 선생님은 사실 뭘 국어였나? 제가 그 이름이 강렬해서 기억했지 제가 수업을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뭐 선생님 얘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 또 이후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네? 이후칠 선생님이 아마 국사였을 거예요 맞나? 이후칠 선생님 별명이 토토로였습니다 왜요? 토토랑 똑같이 생겼어? 이후칠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 그랬습니다 장명센스가 한국 사람들이 장명센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웃겨요 이웃집 토토로 이유를 알았을 때 너무 웃겼죠 하여튼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선생님들 별명 붙이는 재미로 또 맞아요 맞아요 또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은총 씨는 뭐 좀 특이한 성함을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막 약간 홍현한 이런 이름이 이런 성함에 선생님이 계셨는데 트리플 H로 불려 이름 부를 때 복식 호흡으로 홍현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호흡이 많이 빠져나가죠 트리플 H 요즘 애들 알까요? 트리플 H 요즘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화배우로 아는 그러니까 영화배우에서 약간 조연으로 나왔던 어떤 사람 중 그걸로도 잘 모르겠다 그걸로도 잘 모를 거예요 활동이 그렇게 예를 들면 뭐 더 락이 지금 이제 배우로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우리 세대 때는 또 프로레슬링이 뭐 굉장한 인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또 여기 LCT 때문에 이상 소리를 떼네요 428만원 LCT 1040 마이크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가지의 올 아날로그 튜브 클리어 웜 다크 세츄레이티드 이거 저희가 이따가 맞아요 나레이션 종류별로 다 들려드릴 겁니다 어 그래미 수상 스튜디오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워크플로우를 위한 분리형 리모트 컨트롤이 제공이 돼서 저희가 이따 외관 살펴볼 때 볼게요 저 아까 꺼냈는데 무슨 게임기 꺼내는 맞아요 굉장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그런 워크 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혼합 가능한 FET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도 이따가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고요 폴라 패턴 컨트롤도 아주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만의 팔레트를 사용하는 화가처럼 이라는 표현이 딱 맞게 진짜 팔레트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하이엔드 부품과 1인치 트루 콘덴서 캡슐 프리미엄 사운드 다양한 보컬리스트와 악기의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좋습니다 가장 흥분되는 마이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정말 저희가 이미 녹음을 하고 들어봤지만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에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시면 최적화되어 있는 옵티마이즈된 상태 그리고 부드럽고 쾌적한 하이엔드 고역대를 억제한 사운드 하모닉스와 컴프레션 이거 이따가 저희가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FET랑 튜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FET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지스터에서부터 튜브까지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요건데요 딱 봐도 게임기 같죠 뭔가 느낌이 이게 분리가 돼요 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본 김에 바로 외관 지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어이 상자 크기 보세요 상자 크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크기 여기 이거는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군용장비 이 안에 무슨 되게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뭐야 야 대박 아 케이블이나 이런게 이렇게 따로 들어있잖아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요 이 안에 또 파우치 하나 더 들어있어 아이씨 안질려 죄송합니다 반대로 열었죠 아 이거 설명서입니다 어 이게 신기한게 이게 저거에요 자석이라 이렇게 붙습니다 아니 이거 그래서 여기 천장에 붙어있었던 거야 형 이거는 야 이건 가격 괜찮네 아 그러게요 자 개봉해보겠습니다 야 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아니 냄새도 좋아 야 조심하세요 야 오 이거 되게 무겁다 이거 여기 보시면은 클리어, 웜, 다크, 세츄레이티드 그리고 이쪽 튜브에서부터 팻까지 만져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필터도 이제 어디서부터 로그컷을 할지 그리고 어텐유에이션 얼마나 감수해야 할지 그리고 여기에 패턴 그리고 패턴도 이 패턴과 패턴 사이에 중간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하고 리버스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감성의 영역까지 건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작업하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만지고 기가 막히다 이 뒤쪽도 어이 멋지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누르면은 4kg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오 오 멋져요 이게 2.3kg 이게 한 2kg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실 때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그 맛도 있고 이 방향이 아니네 네 합쳐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비싼 거니까 됐다 됐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쉽네요 아 이거 굉장합니다 일단 자 그리고 마이크 묵직하죠 예 이 안에 이거 보이시죠 근데 무게는 오히려 퓨어 튜브가 더 무겁고요 이쪽 안에 진공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프라엠도 굉장히 크죠 멋지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 다 만지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쪽에 팝필터 팝필터 멋지죠 네 쇽 마운트는 여기 있습니다 아 쇽 마운트도 뭐 묵직하네요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네 쇽 마운트와 절대로 마이크를 부서트리지 않겠다라는 네 스탠드도 충분히 튼튼하고 좋은 걸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우 뭐 패키지부터 무시무시한 1040 이었습니다 네 외관 잘 보고 왔습니다 이 후면부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쇽 마운트 네 이게 또 마이크가 상당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쇽 마운트 잘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탠드도 거기에 맞게끔 잘 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팝필터도 또 좋은 걸 주네요 고성능 마그네틱 팝필터 페페페필터 오늘 약간 좀 바람이 좀 세네요 스펙도 보면은 이게 콘덴서에 익스터널리 폴라라이즈드 이건 똑같은데 여기 폴라 패턴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됩니다 폴라 패턴이 씹리스 옴니 와이드 카디오이드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피규어 A까지 다 제공이 되고요 프리컨시 레인지 20에서 2만까지 다 됩니다 셀프 노이즈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도 상당히 높고 전반적으로 이 수치로 보여지는 스펙들은 굉장히 고급 마이크에서 볼 수 있는 스펙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652g 사실 오히려 지난 시간에 썼던 튜브가 좀 더 무겁긴 하네요 퓨어 튜브가 그거는 거의 700g에 가까운 무게였는데 근데 이게 무거운거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게임기 그 인터페이스가 2kg가 넘네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 위에거 리모트 디메이션이랑 아 이거랑 합쳐야 되네요 무게를 이거랑 이렇게 합치면 4kg가 넘는군요 거의 4.3kg 아까 현피디님이 이걸 직접 들어보셨더니 음 5kg쯤 되려나 하셨는데 네 역시나 하도 엿기를 들다보니까 대충 맞았어요 네 여기 그래프 프리퀸시 리스판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밑단에도 이렇게 꺾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쫙 가요 이거 한번 사이트상에서 한번 볼게요 사이트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랫단에도 20dB까지도 내려가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아까 퓨어 튜브거든요 퓨어 튜브는 내려가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가는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100, 200쯤부터 이제 다 살잖아요 얘는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받아서 나중에 알아서 깎아 써라는 거죠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쪽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약간 이쯤에서부터 뭐 올라오는 데가 많이 올라와 봐야 한 2.1dB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인데 더 올라오면 하이에서는 거의 5dB 이상으로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고 힘있는 사운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실 플랫하고 와이드하면서 힘있고 시원한 사운드 여기 이 그래플만 봐도 그냥 보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2만 딱까지 갔을 때도 그냥 0dB에 가깝습니다 0.4dB 깎이는게 없다는 얘기에요 저 지금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노이만 687 그래프 한번 볼까요 노이만 687이요 네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서 한번 볼까요 A few moments later 그러니까 이게 지금 687을 가서 봐도 687도 뭐 그렇게 플랫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저기서부터 꺾이지 않아요 네 이게 꺾이고 보통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래프란 말이죠 그죠 요 끝에 지금 여기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많이 제일 많이 쓰는 어 피겨앤 말고 그 카디오이드에서 볼게요 네 카디오이드 카디오이드 카디오에서 봤을 때 여기 이쯤에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가청주파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깎여도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여기 한 70에서부터 요정도 빠지고 이게 로우컷함이 이제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고 네 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킬로대에서 빡 올라간 다음에 20킬로대 가면 거의 마이너스 10dB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는 그냥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집착적인 그래프인 거예요 이게 쭉갔어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서키트리가 펫이든 튜브든 지금 동일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거의 차이가 없고 이것도 폴라 그래프 다 켜 올게요 이건 뭐 야 야 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봤을 때보다도 좀 더 뭔가 빵빵하네요 더 든든하게 받아지는 느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나 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저번 시간에 들었던 이제 100만원짜리 한번 들어보죠 좋습니다 얘를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이 400... 4배잖아요 네 사운드 3가 얼마나 되는지 뜨겁게 달려갈 나는 주름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히며 왔던 게 괴물이 된다 해도 아 일단 좋아요 이것도 좋았거든요 4배 가격 볼까요 한번 과연 4배의 사운드가 날 것인가 네 네 들어볼게요 뜨겁게 달려간 나는 주름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도 시작해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히며 왔던 게 괴물이 된다 나는 주름이 뭔지 몰라 오우 좋다 아 좋은데요 이일사 한번 들어볼까요 뜨겁게 달려가 나는 주름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도 시작해 이일사가 따뜻하게 들려 이일사가 되게 포슬포슬해 이거 시원한 항상 마이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포슬포슬 살랑살랑 이런 느낌이고 그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퓨어 튜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1040 또 시작해 모든게 선명해 아니 이게 노 EQ 아예 없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되게 좁은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내 앞에다 쳐서 그냥 귀에다 때려박는 느낌 이게 뭐라 그럴까 첫번째 우리가 맨날 좋다고 생각했던 라이트한 214 사운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쌀로 치면은 동남아의 포슬포슬 흩날리는 느낌이고 터도 계속 떨어지고 네 근데 이제 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썼던 퓨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지은 잘 지은 전기밥솥밥 그리고 오늘은 진짜 압력밥솥으로 제대로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진짜 수분감이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 거기에 저것도 있어 그 콩도 있고 아 콩도 있고 뭐 저기 콩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작곡밥인거지 그러니까 밥의 윤기가 잘 잘 잘 흐릅니다 아 이게 피지컬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양쪽으로 그냥 쫙 뻗어 있어요 이게 은총씨가 얘기한게 되게 이거랑 이거랑 좀 반대되는 좀 뭐랄까 느낌인데 귓가에 때려박는 것 같은 생동감과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광활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 우리가 녹음실을 가면 대부분 다 U87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향과 상관없이 그냥 U87이 좋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거죠 그러니까 최종 마이크는 결국 U87이 아닐까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 저는 저는 이게 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U87로 마이크 녹음을 받으면 수음을 받은 그 기본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드라이 사운드를 제가 받아 갖고 와서 튠을 하거나 편집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U87 사운드를 워낙 많이 듣는데 U87의 드라이 사운드를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정말 딱 그냥 드라이 한 어떤 뭐랄까 뭔가 없는 휴한 상태 그대로구나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U87의 그 EQ대역에서 봤던 요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편안하고 플랫하고 기준이 되는 사운드라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있는 거예요 손실이 별로 없다 근데 여기서 손실이 뭐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분까지 잡아 올리면서 좀 더 뭔가 기본 톤 자체가 더 귀에 착착 감긴다 라는 느낌이 좀 맞아요 이게 이게 그냥 맨밥인데 왜 단맛이 나지 막 이런 느낌이야 막 이게 그니까 알로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 이거 진짜 사운드 정말 좋네요 레시티는 이거는 여러분 돈값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이 공간에서 녹음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건 스튜디오에서 그냥 메인 최종 아워푼용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팝적인 녹음을 많이 하는 스튜디오라면 U87보다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 더 좋을 거 같아요 네 더 좋을 거 같고 아 정말 좋습니다 마이크 보컬에서 진짜 뭐 기타도 좋은데 보컬 받았을 때 보컬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돼 물론 성향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거 일단 나레이션 듣기 전에 따로따로 소스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일단 어쿠스틱 기타 저 최근에 기타 받고 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소리는 저 지금까지 렉탐에서 했었던 그 하이엔드급 마이크 중에 제일 제 취향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당기면은 녹음하는 연주자도 되게 그러니까 왜 녹음이 들었을 때 모니터가 또 주는 그 연주자한테 주는 환경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할 거 같아요 이거고요 컴프라이 EQ가 너무 적절하게 딱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음 저거 뜨겁게 달려가 나는 주름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도 시작해 아예 아예 리버브까지 빼볼게요 완전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한번 아 그거 끝나고 멘트할게요 저도 지금 뜨겁게 달려가 이게 나는 주름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부서지면 거기서도 시작해 아니 이게 이게 그냥 드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촬영하는 공간이요 정말 하찮거든요 엉망입니다 사실 엉망인데 이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바꾼 것도 아니고 이 마이크 하나 드렸는데 이렇게 된다고 와 이건 진짜 퀄리티가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더 퓨어한 것을 기본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기본 자체가 조금 더 소스가 뭔가 재료가 많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재료가 많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687이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받아 놓으면 그 어떠한 하자도 왜곡도 없는 상태에서 그 뒤에 이제 그 뒷작업 후반 작업을 할 때 되게 좀 기준점이 되어준다는 느낌 근데 이건 그거보다는 좀 더 뭔가 착색이 좀 더 들어간 느낌은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히 퓨어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를 선호와 뭐 그렇게까지 해서 난 좀 더 뭔가 있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밥을 넣을 때부터 뭔가 밥을 지을 때부터 조금 더 기본 밥맛을 위해서 뭐 가루도 좀 뿌리고 뭐 또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사운드가 이 사운드예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 마이크를 들었을 때 전혀 다른 영역이지만 안텔로프를 처음 만났을 때 아 안텔로프 진짜 충격이었죠 처음 들었을 때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계속 뭐 플랫하다 표현하지만 근데 어쨌든 와이드로 쫙 벌어지면서 하이도 이렇게 잘 들리고 깨끗하게 들리는 느낌 저는 물론 이게 형 말처럼 어느 정도 687을 기준으로 한다면 걔가 기준이 된다면 뭔가 착색감이 있을 수 있다 뭔가 EQ잉이 된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얘 만들었을 때는 그 퓨어함의 끝을 보면서 거기에 약간 좀 색깔을 칠했다라는 느낌 뭔가 이렇게 파스텔톤을 좀 더 더 했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안텔로프를 얘기하니까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안텔로프 저희가 같이 샀잖아요 같이 샀을 때 스피커를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 소리가 좋은 느낌 스피커를 바꿀 필요가 없다 스피커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일단 인터페이스 충분히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바꾸자 근데 저는 이제 좀 이거랑 또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텔레품캠 마이크 처음 들었을 때 텔레품캠 마이크가 진짜 좋았잖아요 텔레품캠 마이크가 이건 딱 들었을 때 이거 누가 들어도 하이엔드급 사운드야 그래서 소스 너무 좋아 근데 이 텔레품캠은 조금 빈티지 지향 과거의 레거시를 좀 복합한 모델들이다 보니까 넓으면서도 퀄리티는 좋지만 이 믿을 때 여기 존재감 같은 게 조금 강하고 그렇죠 그렇죠 따뜻하고 빈티지한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스도 너무 좋아 68채 소스도 사실 그런 퓨어한 느낌으로써는 기준이 되는 소스야 맞아요 루잇 사운드 너무 좋아 어느 게 우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 루잇께 가장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텔레품캠 그 좋은 마이크들 했지만 저는 오늘 루잇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원탑이 얘가 되지 않을까 이건 진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루잇 마이크 이거 진짜 좋네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못 들려드렸었는데 그 여기 있는 기능들 있죠 기능들을 써서 나레이션을 다 일일이 녹음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뭘로 했는지를 앞에다가 다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클리어 뜨겁게 달려가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이게 클리어 이게 클리어 모드입니다 웜 웜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히며 왔던 길 괴물이 된다 해도 이게 나레이션으로 좋겠다 고역을 싹 날리고 확 좁아지니까 세츄 레이티드 하모닉스 세츄 레이티드 뜨겁게 달려가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클리어 튜브 이건 약간 헤이즈님 같은 이번에는 저거죠 요거 서킷을 트랜지스터 쪽으로 놓느냐 진공간 쪽으로 놓느냐 요 사운드입니다 네 클리어 펫 뜨겁게 달려가 나는 두려움이 뭔지 몰라 부서지면 거기서 또 시작해 클리어 튜브 모든 게 선명해 내가 부딪히며 왔던 길 괴물이 된다 해도 아니 저 솔직히 이때까지 마이크 리뷰하면서 그런 말들 많이 했거든요 대중음악 그러니까 가요의 영역 대중음악 가요의 영역이 있고 장르적 음악의 영역이 있어서 마이크를 요렇게 요렇게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요거는 뭐 대중음악 하시는 분이 좋아할 것 같다 이게 어느 정도 저희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응 이거 다 되네요 이거 하나로 끝이네요 그냥 나 아까 그 세츄레이션 먹인 거 네 듣자마자 이거는 요즘 장르 음악 그냥 트렌디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다 좋아하는 사운드다 이거는 트렌드한 장르 음악 다 되고 트렌디한 거 다 되고 거기다가 방금 전에 했었던 같은 클리어인데도 펫이랑 튜브 펫이랑 튜브 나눠 쓸 때 완전 다르고 이렇게 다르면은 클리어의 펫 튜브 웜의 펫 튜브 그냥 여덟 가지 사운드 에다가 카디오이드 이외에도 다양한 플라 패턴들 제공되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나는 느낌 이거는 진짜 돈값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노이만 687을 사지 않는 이유는 좋은 건 알겠으나 뭐 687을 굳이 뭐 그만큼 써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여러 가지 좀 기회비용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쓰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687은 그냥 이미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나도 그냥 스탠다드를 뽑아낼 수 있는 기기를 드린다라는 의의가 있다라면은 이건 그냥 쓰면서 되게 재미있고 행복하게 뭔가 소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들을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됐든 아니면 본인의 앨범이 됐든 간에 그렇죠 되게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행복감을 생각을 한다면 아 너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루잇의 LCT 최고급 튜브 FET 마이크 같이 보셨고요 처음에는 400 미쳤어 막 이랬는데 듣고 나서 생각을 해 본 결과 저는 지금까지 렉탐에서 했던 마이크 중에 이게 저의 제 마음속 원탑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거 가격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싼 건 아니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네 이거 뭐 욕할 거 아닌 거예요 맞아 맞아 좋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마이크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바닷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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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